일이 멀쩡한 걸 보니 다행이요. 내가 걱정 많이 했어. 아, 예. 절절한 진심이 느껴지네요. 그런데 B 씨 말투가 원래 그랬습니까? 숙자 살아나니까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. 대체 어쩌다 호수에 빠진 겁니까? 딱 그 부분만 기억이 소실되셨다 하옵니다. 딱 그 부분만 기이하구려. 어? 사서상경 읽으시네? 주역이면 끝판왕인데. 남이 내 서책 만지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. 어이쿠, 이미 만졌네? 기왕 더럽혀진 거 그냥 좀 부추다. 어허, 부창부수 여필종사라였는데. 여필종부. 그리 말했어. 여필종사라매. 여하! 의문양을 거슬러서는 안 되고 자고로 아내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거늘.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? 조선시대요. 아주 임금님 납시였네. 임금님이요. 아휴... 치... 멍측한 지구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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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